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성기며 봉담 중앙교의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빈들에서 5천명이 모였을 때 그들이 시장에 하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말씀을 하신 배경입니다 그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보리떡 5개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나머지 부스러기를 거뒀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 사람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이 들려지지만 결과를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순수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신 분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다 아심으로 우리는 믿고 맡기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순수한 신앙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상식을 가지고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을 먹일 텐데 왜 우리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우리 보고 무엇을 갖고 먹이라고 하는지 그렇게 돈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안드레처럼 본인도 오병리온은 적은 것이라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 순수하게 먹을 걸 찾으러 다녔던 순수한 그 믿음 우리는 최소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속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지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비둘기같이 순수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자세는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합니다 보리떡 5개 놓고 주님이 기도 한번 하시더니 저 5천명을 다 앉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리떡 5개 보고 5천명이 앉아서 먹을 걸 기다렸다 정말 말도 안 됐지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일이 없었다면 그곳에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바랍니다 우리 즐겨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오병려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